그동안 제가 혼자 나왔을 땐 많이 외로웠었는데 오늘은 이 옆자리에 든든하게 우리 세부맘이 딱 앉아주셔서 아주 든든합니다.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세부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. 세부맘께서 뜬금없이 인사하더니 나보고 설명하라고? 자기가 오늘 저희 삼겹살 사러 가요. 왜 그러냐면 저희 수강생 중 한 분께서 직원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라고 후원을 해주셔서 그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세부대디가 또 아프고 직원도 한 명도 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또 MECQ가 되는 바람에 그 성의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훈훈하게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했어요. 삼겹살 1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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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은 4kg지. 여기가 정육코너입니다. 삼겹살 8kg. 4명한테 나눠줄 거니까. 1kg x 4. 삼겹살. 마간다. 마간다. 삼겹살. 여기는 직접 여기서 썰어 줍니다. 요즘에는 워낙 삼겹살이 여기서 프리핀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노카인슈퍼를 가도 삼겹살을 팔아요. 근데 확실히 이렇게 써는 기술하고 또 맛에서 사이가 있다. 1kg, 1kg. 오 고기를 볼 줄을 알아야지. 이거 마간다야? 마간다 아 소주가 급땡기네 이거 저기 일단 쌈장하고 야채랑 사야지 그것도 사야지 쌈장도 직원들도 쌈장을 잘 먹더라고 쌈장이 작은게 없는데 저거 아냐 저거 조그만거 어 이것도 있네 그게 쌈장 아냐 4개 쌈장 4개 어 4개 그 다음에 야채 야채 쌈 상추 있구나 상추 여기는 야채코너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막탄에 있는 우리 여기 예스마트는 없는게 없어요 정육코너부터 시작해서 야채코너 한국과자 아이스크림 만두 뭐 없는거 없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하겠다 그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자기야 우리 직원들 커피를 사주라 그랬잖아 커피 대신 커피를 직원들이 못 마시니까 여기에서 더 큰 거 있잖아 음료수 주스나 이런거 한국꺼 그걸 하나씩 차라리 사주는게 어떨까 그럴까 콜라 난 알아 어 우리 한국 주스 같은거 당근 주스 이런거를 사줄까 어 요거 새콤 이거는 이거는 얼마야 인지 없어요 아 그래요? 싫어해? 아 여기 매니저님께서 이건 필리핀 사람들이 별로 당근 주스 안좋아한다고 왜냐면 이 예스마트 가요 현지 로컬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막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유명한 장소죠 아니 막걸리를 사주자니까 한국의 맛 막걸리 한국 코리안 와인이라 그래서 드라마에서 송중기가 막걸리를 마셨나봐요 아 내가 그거 봤어 우리꺼 내가 송중기 이겼잖아 아 언제 이겨 이기게나 아 쓸데없는 얘기다 나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래 자 이거 혼내줘 좀 맞는 말이잖아 나 그때 양복 입었을 때 내가 이겼잖아 송중기 막걸리도 괜찮을 거고 이거는 순해서 술 못먹는 사람도 맛은 볼 수 있지 않아요? 나이스 와인이라 그래서 이거 진짜 품절이었었어요 한 동안 한 달 정도 물건이 없었고 지금 가격도 흘렀어요 그리고 이걸 맛보라고 그러고 월매 막걸리 사태 이걸 맛보라고 그러고 나중에 피드백을 좀 달라는 거지 맛이 어땠냐 맛이 어땠냐 어 코리안 나이스 와인이다 아 한국의 막걸리가 필리핀에도 통하냐 안타거냐 어 그치 여기 진센조 아 진센조 거기에서 막걸리도 맛았나봐요 아 오케이 전국에 품절이었어요 필리핀 전국에 와 필리핀 전국에 품절이었대 잖아 알았어 이거 사가지고 이걸로 하자고 몽셸 이걸로 초코 케이크로 해가지고 이제 삼겹살하고 먹고 디저트를 하나씩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 선물을 한 세트씩 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아 공주 하나 둘 셋 세 번질래 저기 저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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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니 그 다음 하나는 있어 아 유튜브 2년 동안 저희가 거북이 걸음을 하느냐고 아직까지도 2년이 넘었는데 구독자 이제 7천이 살짝 넘었습니다 필리핀 그것도 세부에서 그것도 더 작은 막탄섬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가 아 이래서 좋다 라고 하는 장점 자기가 꼽아봐 장점? 응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응원을 계속 해 주신다 그래서 힘을 받는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사랑스러운 구독자님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심적으로 벌써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근데 어찌됐든 응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 장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거 정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응원의 한마디 그 다음에 충고의 한마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대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아 이게 참 활력소가 되는구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러면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 지금처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장점 그치? 선생님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면 이제 건의 장량감 아 이런 걸로 해서 또 이렇게 택배로 아 소포로 또 보내주시고 아 이게 정으로 나눔이라는 거 이런 기쁨 이런 팬데믹 기간에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는 다른 기간보다도 더 크게 와 닿으니까 그런 소소한 기쁨 같은 게 이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4월이 가고 5월이 가고 6월이 가고 언젠가는 팬데믹이 이러고 끝나겠죠 그게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 삼겹살 삼겹살 오리지널 삼겹살 삼겹살? 아직 안 먹지않지 않아서 집에서 밥을 먹을 필요한 거 아아아아 이건 삼겹살 이거 뭐야? 소주? 아니요 막걸리 한국한 가사와인 이건 송중기 드라마 보니 아 송중기 드라마 이거 마셔봐라 이거 마셔봐라 이거 마셔봐라 한국의 라면 열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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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길 열어봐라 삼겹살 삼겹살 예, 인사의 학생들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네, 이사람 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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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이 선물은 아,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녀는 막걸리 먹으러 가르치는 것 같아요